가기사는 증시각두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두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임할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fmc 결과가 낮은 아침 비 내리는 촉촉한 분위기 있는 아침이 펼쳐집니다 4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좀 헷갈리고 막 이러실 텐데 야 그 무섭다는 75 p 가 진짜 나왔나 짱이 한트 스텝이 나왔는데 시장이 올랐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음 나스닥은 2.5%대 정도 수준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해주었고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동안 많이 빠진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오늘 왜 이런 상승이 벌어졌느냐 네 오늘 짱 한마디 오빠 믿어 오빠 아직 안 죽었어 뭐라 오빠 믿어 오빠 아직 안 죽었어 자 아 연준의 발언이죠 연준의 이 마음 연준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빠 믿으라니까 오빠 안 죽었다니까 자 그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연준에 대한 신뢰를 조금 잃은 거죠 잃은 일 그런데 75 p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맞아 인플레이션 그냥 두는 사람 아니고 코 껴갖고 질질 끌려가는 거 아냐 우리는 인플레이를 잡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 라는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럼 시장 어떻게 반등했느냐 중요한 건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일단 75 bp는 이번에는 75 bp를 사실은 안 올렸다면 50 bp를 올렸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중 실세 금리가 그걸 다 반영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3개월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시장 얘기할 때 3개월물이 이미 75 bp 인상할 걸 100% 이상 다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안 올리면 또 혼동에 빠질 수 있었는데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안심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75 bp에 대한 연준의 발언이었어요 75 bp 인상을 했지만 이건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앞으로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건데 75 bp는 되게 이례적인 거야 라는 뉘앙스를 시장이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강하면 75 bp가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50 bp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던져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경기 지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경기 지표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잡겠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매일같이 오르던 게 3.75%까지 올랐었죠 연말에 3.75% 그럼 3.75%가 달면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 거야 4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올라가던 게 이제 꺾였어요 3.5%로 시장의 생각이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경기를 일부 훼손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건가 보구나 인플레이션 잡을 건가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잡을 것 같긴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빠졌잖아? 하고 안심내릴 일을 한 것이 오늘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번에는 김성수 에너리 정리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강한 의지로 공격적인 조정을 단행했다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7월에도 50에서 75% 인상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이지만 75% 인상이 일반화되지는 않을 것 이 발언이에요 시장이 안심했던 위치가 금리는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며 중립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연준의 정책은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계속 적응할 것이다 경제와 고용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지만 실업률은 너무 낮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수요는 강하지만 노동의 약한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연준의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경제의 연착률 달성이 가능하다 긴축적인 금융 여건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성장을 둔화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 뚜두를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가에 대해서는 5월 FMC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이례적으로 블랙아웃 기간 데이터를 확인했음 우리 여기서 뭘 읽죠? 블랙아웃 기간에 누가 발언을 하셨죠? 자기네는 발언을 못 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렸죠? 거들리, 거들리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음이라, 그렇게 할 것 같어라고 얘기했어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연준은 한 50pp였는데 블랙아웃 기간에 그럴 것 같음이라는 뉴욕 위원회 총재 전 발언 이랬었는데 결국 시그널을 준 것이 되고요 시장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줄 것이다 연준 인사들이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75pp 금리 인상은 10대 1로 나왔습니다 10대 1 의외로 메스터, 클리브랜드인가요? 메스터 조지, 메파라고 알려진 이 총재께서 에스터 조지, 에스터 조지 캔서시티네요 연인 총재께서 소수 의견을 발언했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75pp를 다 지지를 한 상황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인 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이 상황에 진전이 있겠지만 승리 선언에는 신중할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비용을 절실히 인식 중이다 항복, 미안해, 잘못 봤어, 나 틀렸음 하고 항복 선언을 하신 거죠 QT에 대해서는 대차 대표 축소에도 시장은 큰 동요가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경향을 주시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핀비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 몰락하던 흐름에서 오늘 반대로 거의 다 올랐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에너지 가격은 아주 재미난 발언이 있는데요 일단 재고 수준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유가 관련해서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셰브론하고 등등 이렇게 전부 유가 관련이잖아요 재미난 뉴스는 뭐냐면 유가 관련해서는 엑슨 모빌이 첫 번째 회사가 엑슨 모빌이죠 엑슨 모빌이 가솔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제 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레피키 님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거 되게 큰 뉴스예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친환경, 친대생 이런 쪽을 지지하는 정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가 때문에 땀 흘려서 사우디까지 가는 쪽팔리는 상황이 왔는데 만약에 지금 엑슨 모빌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규제 완화해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네 공장을 좀 쉽게 짓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제탑을 만들거나 약간 공예 유발 시설을 짓는 것을 좀 허용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여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시계열이 좀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앤 벤처 캐피탈이 있지만 이쪽에는 자금하는 LP들이 있잖아요 투자 업체들이 에너지 쪽에 투자를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쉽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쉘의 리그 숫자 증가가 이렇게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늘기는 느는데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안 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규제 완화가 있다면 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죠 물론 실제로 시축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예요? 그럼 앞으로는 미국이 진짜 1,400만 배럴 이상의 위용을 뽐내겠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WTI가 115달러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면서 116.2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기준으로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반영되는 연말 기준금리가 3.75%에서 3.5%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처럼 채권 시장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10연물이 3.479에서 3.292로 거의 20BP 가까운 금리 폭락이죠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3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더 떨어졌는데요 3.439였어요 그런데 3.209로 무려 23BP 정도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30연물 3.43에서 3.33 5연물은 3.60에서 3.37로 뚝뚝뚝뚝 떨어졌고 3개월 오늘도 어제 좀 과하게 올랐었는데 1.8인데 1.64입니다 이것도 다음 달까지는 2% 근처까지 가게 될 것이다 3개월은 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외환시장 흐름들을 보면 달러가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다행히 그렇지만 약세가 되었습니다 금리를 0.75%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세 시중 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105.48이었던 달러 지수가 104.88이 됐고요 유로달러가 올랐죠 1.0415에서 1.0448 달러에는 135.38에서 133.8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나가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위안화도 상당히 큰 폭의 강세입니다 6.753에서 6.674로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원하는 1,289원에서 1,278원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표가 꺾이는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수입 물가가 0.6% 상승했는데요 전후로는 0.4% 상승 예상 1.0% 상승입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CPI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PPI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는 덜 꺾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5월 소매 판매 전월보다 0.3%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치는 오히려 1% 증가였고 전월 수정치도 0.7%가 전월에도 증가를 했었는데 오히려 0.3% 줄었어요 소매 판매가 줄기 시작합니다 이렇다면 금리를 이렇게 6월에 올렸으면 6월에 소매 판매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확률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달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가파르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떨어질 확률도 보이네요 금리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6월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은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4월의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2% 증가하는 2조 3,451억 달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6월 주택시장 지수 67 나왔습니다 전월은 69였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2년 사이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건 무조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택 지수가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 쪽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아무 일 없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있습니다 있어요 금리가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연약한 고리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미 예를 들어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쪽의 어려운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런 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의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재미났어요 어제 저녁 금융시장이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쳤는데 그중에 하나가 ECB의 특별 미팅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ECB 유로전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성수에 넣을 자료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각각 스페인이 빨간색, 이탈리아가 좀 진한 까만색, 그리스가 회색인데 금리 튀는 거 보세요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튀고 있습니다 3월 이후로 급격하게 튀고 있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중요한 거죠 스프레드라고 표현하죠 어떤 거? 독일과 다른 나라 국가, 국채 간의 금리 차 금리 차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0BP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올라오면서 한 60BP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한 90BP가 넘게 올라갔다 지금 조금 빠지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죠 자, 뭐예요? 기준금리가, ECB 기준금리가 있지만 유로존에서 기준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 금리 상황과 다른 국가 상황의 금리가 격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그게 이제 가속패드를 밟을 수 있죠 어, 저 나라 위험하네 결국 아, 쟤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 진짜 위험하네 야, 채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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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이러면 금리가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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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막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모임 이후에 채권금리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살아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가끔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선물 상황을 반영하면서 한국 시장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리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